하나, 둘, 셋 안녕, 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부터 아, 너무 길어, 길어 아, 이렇게 하자 안녕, 카 한 다음에 다시 안녕, 카 저희는 올망 졸망입니다 지금부터 피막 영화를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피막 보지 않았었는데? 나 봤지 턱크가 추천해줘가지고 천만 어, 천만 그거 태극기 perder него 같은 거네 희망이 잘 zam구를 하 fossil 한 번 해봅시다.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국해야지, 이국도 끊기신다. 모든 팀이 있는 것들은. 내게 그리니는 원악을. 그리니는 원하여. 그리니는 원해. 아악!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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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악! 악! 소터랑 참 유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거야? 왜 이렇게 하는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끊어야지 갑자기 가서 말해야 돼? 짜증나는 거 아니야? 너무 어색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처음이라서 그래 아니 근데 엄청 재밌다 했는데 너가 나한테 물어볼래? 뭘 물어보지? 아 물어보지 뭐 아니 너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먼저 본사람 입장에서 예고편 어땠는지 본사람 입장에서 예고편 어땠는지? 어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저거 보고 봐 저거 보고 아니 나보고 봐 나보고 봐 이게 이거 보고 하는거야 이게 진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 나한테 말해 피막을 한번 본사람으로써 처음에 피막 봤을 때 진짜 무서웠는데 저건 약간 이제 더 공포영화스러운 모습을 보이네 되게 공포스러웠다고? 안 무서웠어? 아니 근데 무서웠던 장면이 이렇게 막 미는 장면에서 막 튀어나왔을때랑 그리고 귀신이 있다 그 정도지 뭐 내가 이래서 무섭지도 않고 응 엄청 웃기다고 들었는데 예고편이 아 별로 안 재밌어? 재밌지도 않고 아니 뭐 재밌다고 할만한 장면이 있었나? 예고편이야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건 보였어 이게 천만을 넘으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되는데 몰려온다는건 예고편을 보고 사람들이 온거잖아 입소문 타고 갈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범죄도시처럼 범죄도시처럼 그런거 너무 딱딱하게 말하네 너한테 딱딱하지 않아? 난 좀 자연스럽지 아니 나 자연스럽지 않나? 뒷불타이를 돌리고 있는데 나 이렇게 웅크러 들고 있어 나도 나도 이런거 해야겠다 그래서 천만을 넘겼는데 천만을 넘길만한 그런 예고편 아니야 예고편이지 이 정도면 영화관에서 안봐 왜냐면은 영화관에서 보기 좀 아깝잖아 그래 차라리 집에서 따로 비디오 빌려서 비디오 빌리는걸 너무 옛날에 보 너 옛날사람이 그걸 뭐하러 영화 봐 영화관에서 봐 웃긴영화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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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좀 더 할말 없어? 없어 나는 이제 응 기대가 없다 아 기대가 없다 이건 그리고 이걸 보고 천만은 동원할만한 못하다 너가 생각이 없네 아니 너무너무 쫄았어 지금 쫄지마 어? 쫄지마 쫄지마 자연스럽게 하라고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아 진짜 이 정도에서 끝낼까? 응 끝내자 우리 하트를 할까? 뭐라 그랬지?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해주세요 꼭 내가 봤을때 이건 망했다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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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주세요